영의정 황의대감은 왜 안보이오? 전하, 황의대감이 어제 비를 맞고 귀가하여 심하게 곧불이 걸려 집에서 병가 중이옵니다. 전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조세법인 공법에 대한 여론조사가 갈무리 되었사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17만 3,596명이 백성이 참여했는데 9만 5,275명이 찬성했고 7만 8,321명이 반대를 했사옵니다. 이제 전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조세법을 시행하시지요. 9만 5,275명이 찬성을 한다고는 하나 7만 8,321명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일이건 반대를 하는 자들은 있는 것이옵니다. 우의정은 어찌 생각하시오? 황의정성이 제안한 전분 3등, 연분 3등 제는 중간관리의 농관도 맡고 해마다 농사의 작항을 조사하나라 소외되는 비용도 없앨 수 있는 안이라 사료되오나 신 역시 황의정성이 아래였듯 백성들의 어려움을 실패칠처럼 살피는 다품 손실법에는 못 미친다고 사료되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을지 좋은 해법을 제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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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